바쁜데도 이렇게 걱정을 나라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가 하는 일하고 민간이 돼있으면 특히 종교도 하는 사회, 저희 단체들이 하는 일하고 교회가 좀 다릅니다 사실. 실정 평가도 다르고 또 출발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. 많다. 또 넘어오면 또 산이 있고 산이 있고 그 과정을 지혜 놓게 되는 분들께서도 도와주십시오. 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감정하고 계십시오. 또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제주도 현장에서 많은 그런 노력과 그런 흔한 아우스와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동의해서 어쩌면 좋은 미래를 도와주십시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